슈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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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오늘 어디가요? 졸업식 어디? 중학교? 어 중학교 졸업식 이제 고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나도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게 아니 근데 왜 졸업식을 밤에? 아 일하는 사람들도 부모님들도 있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몇시인데? 지금 7시 안녕하세요 니상커플입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하게도 광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광고 받았나요? 오늘은 소프샤크 위피엔 광고를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광고를 주신 광고진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광고는 소프샤크 위피엔인데요 다들 핸드폰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 없죠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한데 사이트를 잘못 들어갔을 경우 개인은행 사생활 정보까지 소프샤크 위피엔으로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접근하기 힘든 사이트들도 전세계 IP 거주국가로 변경을 한 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실 때 해외 호텔 사이트를 검색하시는데 이제 한국 사이트로 검색을 할 경우 금액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주국가를 변경을 할 경우 좀 더 싼 가격에 검색을 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VPN 서프샤크에서 저희 니상커플 쿠폰번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프로이죠? 무려 83%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24개월 구독시 3개월 추가 이용 가능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30일내에 무료 환불이 된다고 하니 부담없이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앉아있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아빠 왔어 여기다 아버님 벌써 오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되는 졸업주기인데 끝나고 애들이 파티한다고 롯데를 다 파티고 있고 하는 겁니다 몰래 이렇게 파티를 했지? 나도 그랬어 사람이 진짜 많다 생각보다 많이 왔어 나 지금 찾고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약간 파티 온 느낌? 파티 우리 가면 애들 파티 안 돼요 여기 아이들이 더 신났습니다 ㅋㅋㅋㅋ 왜 이렇게 봐봐 아니 뭐라고 얘기하신 거야? 간식 간식 간식이야?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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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서 먹으라고 과자도 준비했습니다 과자도 줘 접종 알아요 아빠는 다 먹었어요 그럼 시장은 어디서 다 드셨어요? 7자 왜요? 10시간이나 진짜 다 드셨어요 유튜브에서 계속 결혼해 왜요? 공부 내용 둘러별이에요 둘러별이에요 동영상이야 동영상 동생 졸업식 보니까 어때? 몰라 뭔가 진짜 빨리 걷다 우리 못할 뻔했는데 날짜 맞춰서 잘 왔다 나도 여기서 졸업했는데 원생도 여기서 졸업하니까 부끄러워 근데 학교 졸업식 진짜 신기하다 우리랑 너무 달라 우리랑 너무 달라 졸업식 나랑도 달라 나는 배에서 했어 배 배? 완전 같이야 고기 먹고 같이 하고 다르다 애들 이제 졸업생들은 약간 부모님 만나고 과자 들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하고 끝날 것 같은데 내 시대 때보다 지금 별로 심하지 않아 우리는 더 심했어 onlar Türk ulusunun geleceği onlar Kiraz, Orhan, Zeyfe, Ortaokul'un pırıl pırıl öğrencileri alkışlarınızla sınıf öğretmenleri nadide işli önderliğinde 제가 아는데 Create 음 한방 나오구나 여기 아니에요 한방 나온다 오늘의 그분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첫night 첫날 여기 위원장, 저쪽으로 집중합니다. 잘 붙여넣. 잘 붙여넣. 그냥 해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ㅠㅠ 어때? 지금까지 동생 졸업식 보니까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워? 오빠는 어때? 도키식 이거 보니까? 나는 색다르지 이렇게 밖에서 하는 거 처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의식하고 이건 선생님 앞에 나와서 당장에서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말이 정말 길어요 여기 누구 같아?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이름이 내 순서가 1번째 달려 와 레드카펫도 빨리 있어 물 아이디 레드카펫 왜요? 일로와 까보지 말로와 일로와 Merat Esra Kaşyemi Emel Gülevin Yusra Kabadayı Enes Epi Arna Turan Selina Bayrak Yusra Güner Bütün öğretmen Yusra Kaşy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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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봐요 한국에서 진짜 보기 힘든 그 개냥이 꼬리를 때리는 거 막에서 봐봐봐 나한테 봐봐 찍어봐 아 봐봐 저거 냄새 맡아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맞잖아 우리 거야 비벼도 소용 없어 달라고 막 비빈다 그지 엄마 여기 이거 이거 모자 공장이여 엄마 엄마가 일하는데 이거 다 비 그래 근데 잘 버렸으면 치가dı 미니 밑에가 물고 위에가 홍차 벽에서 이렇게 가르겠는데 왜 진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